에이에 구 하기로 했네요 가운내안자 오케이 하나도 공부 안했네 오케이 이 친구는 어떤소리가 날까 몰라요 몰라요 니가 알아야지 쌤이 공부한거 테스트하는거 아니잖아 니가 공부한거 테스트하는건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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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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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대표 소리 된대 g가 내는 두 가지 소리 g 여기선 뭐 됐지 g 합치니까 pig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g 뭐 무 무는 아니고 예소리를 넣어줘야지 moon 그렇지 아 무라 그런 줄 알았어 m 은 m o는 u n 은 n 합치니까 moon ok 얘는 글자를 봐야지 다니 준 민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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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부터 불러 일러 읽어줘 민준아 알파벳 부터 불러줘 O, S, T, R, I, C, H 음 O, S, T, R, I, C, H 합쳐서 무슨 소리 낼까? H H 소리나? 음 어? 지금 하나씩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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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O 중에서 여기는 대표 소리 두번째 대표 소리 음 두번째 대표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힘 빠진 소리 A S는 S는 T는 T T R은 R I가 내는 3가지 소리 중에서 O así 여태 I O T E F Y F F F 아스트레치 아스트레치 합치면 여기까지 소리 아스트 얘는 리치 합치니까 아스트레치 아스트레치 OK Milk M은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E L은 L은 을 낸다 했죠 L은 을 소리냅니다 K는 K는 K 합치니까 Milk OK OK N은 뭐가 낼까 N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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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E E E E E E E K A E T E T T T T X T 넷 넷 얘는 뭐가 될까 넌 N은 O가 내는 내가 이 소리 O O O O S Z Z S가 내는 두 가지 소리 Z 여기서는 Z에서 합쳐서 Nose Octopus Octopus O가 내는 내가 이 소리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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